저는 말실수하면 왜 우연군이 생각나죠? 저도 동호씨랑 같은 생각나서 이 자리에 없지만 제 짝꿍이기도 하고요 룸메이트도 하고요 우연씨의 대표적인 말실수가 한가지가 있어요 요즘 가수분들이 음악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피처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연씨는 피처링을 퓨처링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성종씨의 일어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될까요? 말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시면 빵물 터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홍보하는건 아니지만 저희 인피니트가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파라다이스라는 노래잖아요 이상향이죠 파라다이스의 뜻인데 우리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어떤 기자분이 인피니트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종씨가 아주 자신있게 저는 긴머리에 웨이브있는 여자가 주었습니다 이상향을 이상형으로 잘못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잘못 들은건지 같은걸로 알고 있는건지 같은건 아는데 당연히 아는데 제가 고문할줄 아는데 이상하게 귀를 그때 열었으면 닳았습니다 뇌도 같이 닳았군요 형이나 잘하세요 Tae testimonial drowning 해야eland 쫓아 Respons 죽음 laimer nonsense ín